우선, 우리 데이터베이스부터 좀 살펴보죠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각각의 어떤 저자 이름 정보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쉬운 건 여기에다가 author, 저자라는 뜻이죠 저자 컬럼을 추가해서 이름을 직접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복이 발생해요 중복이 발생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개의 글을 썼다 그러면 1억개의 자신의 이름이 중복되겠죠 그걸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1억개를 다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 테이블의 이름은 author예요 그리고 id는 int, 그리고 not null, 그리고 autoincrement 해서 자동으로 증가하게 했고요 이름을 적는데, 바, 자, 이름은 30글자까지만 씁시다 그리고 이름은 꼭 있어야 되는 정보니까 not null, 컴마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 프로필 프로필은 좀 길게 허용합시다 마차 200정도 그리고 프로필은 없어도 되니까 null 그 다음에 primary key 괄호 열고 id 해서 id를 primary key로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됐나요? 뭐 빠뜨린 거 없나? 엔터 그리고 확인해 보면 desc also id, name, profile이 잘 들어갔고요 여기에다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를 좀 넣어볼까요? insert into also, 그리고 name, profile, values 그 다음에 이름은 egoing, 프로필은 developer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true 프로필은 dba dba는 database administrator라고 해서 database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태호 데이터 사이언 데이터 사이언 데이터 사이언 데이터 사이언 데이터 사이언 데이터 엔터 셀렉트 셀렉트 별표 from also 하니까 이렇게 세 개의 행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topic 테이블에 topic 테이블에 also underbar id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합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테이블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아내야죠 이렇게 검색하는 거죠 검색은 안 해볼 거예요 뭐 how to change table 아니면 how to add column in mysql 이 정도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오겠죠? 저도 그렇게 검색해서 알아냈어요 자, alter 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alter 그리고 alter table 즉, 테이블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테이블의 이름은 topic이고요 add add 추가한다 뭘요? 컬럼을 추가한다 그리고 제가 추가하고 싶은 컬럼의 이름은 author underbar id고요 author underbar id의 데이터 타입을 저는 바 자 로 하고 얘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id 값이니까 int죠 int 11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dsc topic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author id라는 값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int 그 정수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author id 값을 여러분이 적당히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저도 해볼게요 자, 이거 하면서 우리 sqm은 익숙해지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고 고통스럽겠지만 해보셔도 좋고 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update 그리고 topic set author id는 뭘로 할 거냐면 저는 일단은 1번 2번 do로 3번 태우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어디에? id가 19번 in 행에 대해서 1번을 줬고요 그리고 20번도 1번 21번은 2번 즉, 두루님을 준 거죠 그리고 22번은 3번 23번은 없네요 34번은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35번은 역시나 1번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d 값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렇게 추가된 id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join을 해보면 select from topic left join also 어떤 걸 기준으로요? topic의 also id와 also의 id를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준으로 두 개의 테이블을 합성해라 라는 뜻이죠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이 데이터의 구조를 잘 짜신 거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까 라는 것을 이후에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